2024년 1월 4일자 연합뉴스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올해 한국사회가 경계해야 할 심리현상은 확증편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 매년 이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사회심리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에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현상으로 확증편향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반면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 그게 확증편향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정치사회적인 현안을 볼 때에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생각과 맞는 뉴스만 골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야당 쪽이다 그러면 야당 쪽에 유리한 기사들만 쭉 계속 봐요 내가 여당 쪽이다 그러면 여당에 쭉 유리한 것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거봐 내 생각이 옳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확증편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그 추천 알고리즘의 역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뭘 딱 검색하거나 어떤 영상을 딱 한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거하고 연관된 것들만 쭉 우리한테 추천해줘서 떠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누르고 있다 보면요 그쪽으로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 지금 이 화면을 보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해서 그쪽만 계속 부각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크게 뜨니까요 그게 조회수가 많아지니까요 어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확증편향이 심해지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 학회는요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정확한 결정보다는 빨리빨리 결정하고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전 같으면은 어 이런 말도 있구나 그럼 이런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걸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늦어지니까 괜히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어 이거구나 하면 그냥 탁 그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하고 일치되는 것들만 골라서 계속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랍니다 내가 처음에 딱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듣게 되고 정보들을 모으다 보면은 어 원래 내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점점 우리들이 뭐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싫어한다 내가 한번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다른 정보, 다른 생각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죠 한국 사회 전반이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말은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니까 그 영향을 우리들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하나에 탁 꽂히시면은 이게 맞다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쭉 가시는 편이세요 다른 사람들도 의견 다 보면 봐야지 하고 찾아보시는 편이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의자는요 저희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확증 편향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여쭤보는 저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실제로요, 이 학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확증 편향이 왜 무서우냐면은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정작 본인은 모른답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대부분입니다 당신 진보야 아니면은 좌파야 우파야 하면 우리가 주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 난 중도다 그래요, 중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딱 하나가 있다면 그대로 그냥 쭉 가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형편을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저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려가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모세는요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10절 말씀 뭡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아멘 안 했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했을 건데요 이 말 딱 듣는 순간 모세의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때부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든 보내시려고 해요 모세야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반대로 모세는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였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뭐라고요 이미 우리 말씀 나눴죠 그죠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내게 무슨 권위가 있다고요 그것 참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네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면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네 힘이 어떻느냐는 네 능력이 어떻느냐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네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너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하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라고요 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진짜 모세가 묻고 싶었던 건 뭐예요 당신 누굽니까 이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14절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어 나는 말이야 내가 누구냐 하면 잘 들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고 나는 끝까지 존재하고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자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 너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부터 있다 만나 그리고 모으라고 해 그리고 내가 말한 거 그들에게 다 전해라 그 다음에 그 장로들과 함께 데리고 바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뭘 말해야 되니까 이제 다 코치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말이야 애구방이 네 말 안 듣는다 여러분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너 그렇게 말하면 걱정하지만 일사천류로 돼 이렇게 해야 뭘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어 근데 말 안 들을 거야 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여러 이적을 행할 거고 마침내 정신 차리고 나면 너희들 보내줄 건데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 많은 거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고 네가 뭐 말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모세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왁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유명한 그 지팡이 이적 그렇죠? 던져라 다시 잡아라 또 손 네 손 네 품에다 넣었다 빼봐라 다시 넣었다 빼라 첫 번째 이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이 이적은 믿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보험을 하나 더 드셔요 그래도 만약에 안 믿으면 나일강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뻗아주고 그거 땅에 부어라 그럼 그 물이 피되는 걸 보고서라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의 삶은 우리 여러분 그렇죠? 내가 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던져가지고 그게 밴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길거리에서 다 뛰쳐나가가지고 우리는 보금 전할 겁니다 제가 농담사만 하는 말이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정말 목사로 부르셨나 해야 되는 어떤 믿음의 없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남들은 막 죽을 병도 낫고 폐병도 고쳐주시고 막 그러셨다는데 내 인생은 일단은 평탄하게 왔는데 하나님 뭐라도 좀 저한테 보여주셔야 제가 좀 안심하고 주의 길 가겠습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잔을 안 틀어놓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소박하니까 홍해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이 커피잔 한 번만 살짝만 흔들려도 저는 뭐 그냥 제 몫은 겁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대결한지 그 커피잔이 안 갈라졌어도 제가 목사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 절까지 보여주셔요 여기까지가 추리국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라고 말할지도 다 알려주시고 또 모세가 또 반박하거나 궁금해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타강사처럼 그냥 착착착착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요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다 반박하시니까 아 모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구실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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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제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언제부터? 본래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심지어 뭐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지금도 그건 안 변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이건 안 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잖아요 대중들을 이끄는 힘을 말해서 연설해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웬만하면 제가 가겠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더로서의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모세는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후에 야 무슨 소리야 너 말 잘하잖아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말한 게 틀렸으면 야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 말을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와가지고 몰리니까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자존심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신의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세가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 자신의 약점까지 노출하고 이것까지 고백하는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그럼요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가 너 지었어 내가 창조주야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냥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뛰어넘어 말씀이잖아요 나는 네 생각도 뛰어넘고 네 예상도 뛰어넘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어디로 이걸 들고 가요? 애플스토로 가는 거죠 왜요? 그 회사가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내가 쓰다가 고장 나면은 내 거여서 내가 잘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록 내 거지만 이걸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해서 그거 내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 중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귀를 내가 만들었어? 네 입을 내가 만들었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이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네가 말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말하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러 놓은 줄 알아? 아이고 야 그건 빼먹었다 이래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나의 계획 안에는 그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야 더는 말할 거 없다 더 묻지 말고 이제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결정적인 하자이오 약점이오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내가 다 감안하고 있지만은 네가 그렇게 겁내도 겁내니 내가 말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 할지까지도 내가 가르쳐주마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를 말하면은 화살이나 창을 힘있게 팍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뭐였더라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창처럼 화살처럼 날려서 박혀 꽂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이 고집이요 13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제발 영어 성경 봤더니요 오 로드 플리즈 했어요 제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말고 보낼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하실만한 분입니다 보낼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낼만한 자인지 아닌지 누구를 보낼 건지를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오 주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미 10절에서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 못하는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우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셔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제게 이렇게 명령하셔도 내가 본래 말 잘 하지 못하는 거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 그건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주님이셔도 제가 아무리 주님의 종이어도 이건 어떻게 못하십니다 본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그건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주야 마르네요 하지만 보낼 만한 자가 누구인지는 내가 판단해요 적어도 누군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말로는 주님인데요 마음속 깊이는 주님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자신을 주의의 종으로 진정으로 그가 믿고 여겼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에게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그 말씀을 받습니까 주의 여종이원이에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대단히 좋은 거여서 자기에게 유리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 말씀 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죠 모세는 입으로는 오 주여 하는데 어떤 것 하나도 주님도 따라가지 않아요 모세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셔도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이적이 보여줘도 안 된다는 생각만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만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끝내 안 된다는 이 생각만큼은 바꾸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의미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 확증평양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확증평양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수집하면 모읍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살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본래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 아니야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야 모세의 이런 확증평양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는 자신의 최대 약점이 말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가 말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쓸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가 말 잘하도록 그냥 그 순간 그의 혀를 풀어져 버리시고 그의 혀를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만져버리시지 그냥 한 번 바꿔주시지 왜요? 야 내가 다 만들었어 한 번 만드셨으니까 고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모세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데리고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든지 만지고 내가 너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쓴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약해서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월사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가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늘 언제나 똑같아요 뭐예요? 이 가시를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약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자식들이 그래 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은혜는 너에게 이미 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가시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가시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풀어주시고 그의 혀를 가볍게 해주시고 나서도 또 다른 구실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고칠 필요 없다 내가 너 있는 그대로 쓴다 하나님께서 고쳐서도 쓰시지만은 그대로도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협력하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와 내 형 아론과 함께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 즉 모세의 입과 그의 입 즉 아론의 입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입은 자신의 최대 약점이에요 아론에게 있어서 입은 뭐예요? 반대로 그의 최대의 강점이겠죠 무슨 뜻입니까?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그 말까지 넣어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에 들어가고 우리가 주눅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지난 월사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약점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입 때문에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려움이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론의 입이에요 왜 모세의 입이었다가 나중에는 아론의 입도 함께 포함될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봤습니다 반대로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제 맘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함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론의 말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말로 흥하는 자는 뭘로 망해요? 말로 망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점이 진짜 강점이 되려면 그 강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부정적인 확증평양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놀랍게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돼 못해 이래서 이건 안 되고 저래서 이건 안 돼 아무리 주님이셔도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이셔도 아무리 주의 명령이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 이건 못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죠 왜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지를 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음 내가 누구이기에 했을 때 주셨던 응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말씀이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저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했던 그 변명과 핑계에 대한 주님의 음성도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문제의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은 그 문제가 어떤 것이고 우리의 핑계가 어떤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초지일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제 가라!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응답 주셨고 감동 주셨음에도 불가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 또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또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우리들 기도하면서도 망설이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편향 그 하나하나씩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복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세요 이 찬양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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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